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사보시험 1차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송일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보시험의 경우는 1차 감옥이 해계원리, 시설개론, 민법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차 감옥이 먼저 첫째 시간에 해계원리하고 시설개론을 시험치고요. 그리고 휴식시간을 두고 2차의 민법을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감옥을 치게 되는데 그 중 공동주택시설개론 감옥을 우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감옥은 지금 현재 이 가정은 기초입문가정입니다. 기초입문가정에서는 우리가 처음 공동주택시설개론을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이론 부분과 기초용어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천 기초입문가정에서는 용어 정도만 우리가 접근하지도 충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개론 감옥의 편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론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갈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으로서 이 시설개론 감옥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구조편이 우리가 있습니다. 건축구조 건축구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공동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뼈대입니다. 이 골조, 이 뼈대를 갖다가 구조뼈대를 짜올리는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것이 건축구조편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구조편 50%가 우리가 정확히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으로 건축설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건축설비는 쉽게 건축구조는 뼈대를 갖다가 짠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주뼈대라고 보시면 되고 신경계통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 건축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거나 양치질 샤워를 할 때 물이 필요하죠. 그럼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라든지 또는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게 난방을 하겠죠. 그런 난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TV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죠. 이런 전기계통 등등 이런 것들을 건축설비에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설비 50%에서 이렇게 해서 총 100% 4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개론과목은 2차 시험에 다시 대략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론과목은 1차를 하면서 잘 우리가 해두시면 2차 시험 칠 때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경우는 1차에서 거의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 세 과목 중에 난이도 조절을 자주 하는 과목이 시설개론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닦아 두시면 우리가 득점하는데 우리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총론 파트가 나옵니다. 총론, 건축구조편의 총론 파트. 이 총론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적인 측면과 이거죠. 건축구조, 어떤 구조를 우리가 선택해서 아파트를 지고 하는 것, 뼈대에 있죠. 그러면 건축구조를 우리가 분류하는 그 측면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작용되는 하중 이런 부분을 다루는 파트가 총론이에요. 그러면 이 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거의 두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건축구조 분류적인 측면하고 하중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은 이 총론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건축물에 작용되는 어떤 우리가 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우리가 좀 알아 두시면 되는데 먼저 교제와 관련 없이 일단은 우리가 뒤쪽에서도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먼저 해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이 앞으로 많이 듣는 것 자 인장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장력 자 인장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자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 고무줄을 당긴다 했죠. 용수철 당겼을 때 그것이 인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은 우리가 인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분필입니다. 그럼 제가 인장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 부재는 인장력에 취약하죠. 약한 부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은 인장력이고 그럼 이 부재가 파괴되지 않게 해서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억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억력. 그래서 보통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 억력인데 그럼 인장력이 잡아당기는 힘에 견뎌야 되겠죠. 저항하려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그것을 보통 인장 억력 이렇게 칭합니다. 인장력에 잡아당기는 힘이 견디는 그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 그래서 인장력에 의한 것은 인장 억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억력을 보통 법령상 용어로서는 이 억력 대신에 보통 부재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인장 부재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억력이라는 단어를 현재 거의 씁니다. 대부분 억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우리가 억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기 위해서 내부에 생기는 힘은 인장 억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압축력. 압축력이라는 것은 누른 힘을 우리가 압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이렇게 반대에 누른 힘이죠. 누른 힘을 우리가 압축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축력.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름을 짤 때 있죠. 여러분들 장기름이나 들기름을 짤 때 옛날에는 이렇게 눌러서 압축해서 짰죠. 그런데 그 기름이 가장 좋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 그러면 여기는 압축응력 개념이 되겠죠. 압축응력.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 두십시오. 자 그리고 전단력.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 두십시오. 그래서 작용된 힘에 대해서 인장력, 압축력 그리고 전단력. 전단력은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 바로 자리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재가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작용해서 두 개의 반대 힘에서 이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전단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에 색종이나 종이를 갖다 이렇게 가위로 절단했죠. 그 힘이 바로 전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비찌가사 또는 삼겹살이나 뭐 이런 갈비 구워 먹을 때 고기를 가위로 절단하죠. 그 힘이 바로 전단력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전단력.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생긴 힘은 바로 무엇이냐. 그 전단응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단응력.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힘에서는 그 부재작용 힘을 인장력, 압축력, 전단력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힘, 하중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착용되는 이 하중은 어떤 것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간략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용시간으로 따졌을 때 작용시간. 작용시간으로 이제 구분하면 이제 하중이 얼마나 작용하네.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장기하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장기하중. 그래서 이 장기하중은 건축물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우리가 장기하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단기하중이 되죠. 장단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하중하고 단기하중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하중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단기하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하중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장기하중으로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기하중에 속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1번의 고정하중이 바로 장기하중에 속하는 겁니다. 고정하중. 그러면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자중을 의미합니다. 구조물의 자중. 자체의 무게 되겁니다. 구조물의 자중을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자중. 그래서 자체의 무게죠. 쉽게 뼈대의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고정하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옷 안 입고 음식물 안 드셨을 때 있죠. 이 안경도 벗고 오리지널 뼈대의 무게만 쟨 것이 바로 고정하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하중. 자 그 반면에 보통 하라중인데 라이브로도 하라중. 그래서 이것은 적재하중이라고 표현하죠. 적재하중. 쉽게 여러분들 건축물의 바닥이나 지붕 끝에 실리는 적재되는 하중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입주하기 전 단계 있죠. 그것이 바로 고정하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하라중, 적재하중은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갖다가 내가 점유 사용을 할 겁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나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것이 바로 하라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발생되는 하중. 이것을 발생되는 하중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라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중.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착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부착여부 가지고 따지면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제가 사람이네?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죠. 부착된 건 아니죠. 이런 것은 하라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축물에 있는 하중 중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하라중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고정하중,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고정하중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라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착이 돼야 돼요. 부착이 된 것들이 부착된 것들. 그런데 하라중의 경우는 부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착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구나 이런 건 움직일 수 있죠. 맞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라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착이 돼서 못 움직이는 것은 고정하중이고 부착이 되지 않아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라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하중들은 바로 단기, 일시적으로 제정되는 단기하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하중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기하중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적설하중이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이죠. 그래서 이런 적설하중 개념이나 이런 지진하중, 지진하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람 관련된 풍하중 그리고 등등도 많죠. 그리고 충격하중이나 이런 것 등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단기하중은 많지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장기하중만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적설하중은 일반적으로는 단기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이 적설하중은 여기에서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적설이라는 것은 눈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설지역의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 다설지역. 보통 다설지역은 최심적설 깊이가 최소한 1m 이상이 돼야 돼요. 눈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m 이상 눈이 쌓이는 게 잘 없죠. 그래서 이 다설지역에서는 얘를 장기하중으로 우리가 봐줍니다. 장기하중으로 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우리나라 대구, 대전, 강주 다 눈이 1m 이상 한 사이 있죠. 이런 데는 단기하중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눈이 많이 오는 이런 다설지역은 장기하중으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하중은 간단히 그죠. 지진,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의 지진은 생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대규모 지진이 생기죠. 그래서 특히 일본의 경우는 자연재해가 많죠. 한태평양 하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하산폭팔도 많이 하고 지진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진하중, 그러면 지진이 장기하중이었으면 일본사람들도 오히려 제일 걸리겠죠. 어쩌다가 한 번씩 오니까 그것도 단기하중이죠. 그래서 단기하중으로 봐주게 되는 겁니다. 얘도 단기하중이다. 그런데 이 지진하중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떨죠. 아래위로 떨지, 직화형 지진이 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지진은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걸로 많이 설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으로 우리가 봐주는 겁니다. 수평하중. 그래서 기본 설계는 수평하중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지진하중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바람풍 아닙니까? 바람의 건축물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풍하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풍하중도 얘도 기본적인 수평하중으로 원칙적으로 설계해요. 그렇지만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 이 두 가지는 기본적 원칙상은 수평하중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우하고 관련된 것이 이 두 가지 요소죠. 지금 현재 이런 적설하중, 눈하고 바람은 기우잖아요. 기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얼마나 쌓일 것인가 어? 눈이 적혀온다고 쌓인 걸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기우와 관련된 것은 적설하중이나 이런 풍하중은 그래서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측면은 이 적설하중과 이런 풍하중이죠. 이런 기우와 관련된 것. 이것은 재현기간을 보통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재현기간이 100년을 기준 잡습니다. 100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든 적설이든 눈이 내리는 것이죠. 현재 시점을 데이터로 과거 100년간 기록을 기준으로 잡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가장 많이 온 100년 전까지 또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 풍화 중은 태풍 맴이 있죠. 그때 엄청난 바람이 세게 불었죠.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재현기간은 100년을 기준 잡아서 설계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에는 이런 하중들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용시간으로 봤을 때는 바로 장기하중하고 단기하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작용방향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그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작용방향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누죠. 수직하중하고 수평하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수평하중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평하중으로 작용을 기본 원치로 잡는 것은 아까 했죠. 이런 거 지진하중하고 지진하중하고 그다음에 풍하중은 우리가 수평하중으로 보통 설계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정하중이나 원칙상 이런 고정하중이라든지 그리고 하라중이죠. 그래서 이런 하라중하고 그리고 이런 적설하중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평하중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용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수직, 수평하중 그러면 고정하중은 건축물 생각하시면 되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죠. 그래서 바로 이 고정하중은 수직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있죠. 위에서 하중을 가하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면서 하중을 밑으로 가하죠. 와 나는 맨날 아파트를 옆에서 밀고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수평하중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수직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수직하중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직하중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연직하중 연직이라는 것은 연직이 바로 지구중심방향이 연직이에요. 지구중심방향이 연직입니다. 그래서 연직하중 또는 수직하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면으로 우리가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이 첫째 시간대는 자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을 때 자 아파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철근은 잡아당기도 여러분 사람이 못합니다. 기계로 잡아당기면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큰 힘으로 당겨야 되죠. 소음 밝아지고 잡아당기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에요.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압축력은 누른 힘이 압축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주택 지을 때 벽돌로 지어도 붕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마다 벽돌은 압축력이 강해요. 그래서 벽돌이고 전단력은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전단력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힘을 가고 밑에 이렇게 절단하는 게 전단력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가위로 종이는 이렇게 절단이 잘 되죠. 왜요? 전단응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강판이나 이런 것을 일반 가위로 자를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전단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단력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하중은 작용시간에 따라서 장기하중하고 단기하중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지역에서는 이런 고정하중하고 하중을 장기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적설하중은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적설하중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단기하중이고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것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작용 방향에 의해서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는데 기본적인 수평하중은 지진이나 풍하중이 원칙적으로 수평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 간략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